거리 두기 때문에 회식 자리가 잘 없었는데 똥디 마지막으로 회식 하신 게 언제예요? 저는 회를 별로 안 쪄어요 맞아 많이 도망가세요 많이 도망가시고 보통은 회식을 좋아해요 회식을 좋아하지 회를 안 쪄는데 퇴근하지 마세요 그냥 웃으시면 돼요 잘 모르겠다 여러분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세요 네 빵식 빵식 하세요 빵식 이따로 드려야겠네 자 그럼 인터뷰는 최근 들은 연말에씩 진행하는 곳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울림스테이션처럼 저녁이 아닌 점심시간을 활용해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다들 테이블에 마실거리도 있네요 네 기분 좋은 연말 파티에서 건배가 빠지면 아쉽잖아요 네 다 잔들 있으시죠 네 송디가 가볍게 건배사 한 마디 어떠세요? 저도 그러고 못해요 아 그래요? 저 진짜 부끄러워서 못해요 아유 하세요 부끄럽게 하시면 되죠 부끄럽게 하시면 되죠 아 진짜요? 네 제가 하는게 있긴 한데 네 저는 제가 노래같고 하거든요 네 해볼까요? 네 네 너에게나 나에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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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연습했다고 치고 너에게나 하면 나에게나 해주시면 돼요 아 그렇다는거예요? 네 그렇게 하죠 먼저 선창 해주세요 네 그렇게 너를 사랑해 에이이이이이이이 네 건배사까지 하고 나니까 다음 말은 와인과 함께 개추비가 될거 같습니다